아휴 가려워 여보 피부가 왜 이래? 응? 아니 그냥 가려워서 긁었는데 이렇게 됐네? 상태가 좀 심각한 거 아니야?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휴 뭐 이 정도로 그래 괜찮아 그냥 침벌레면 나 아 그러지 말고 병원부터 가봐 그냥 놔두면 더 심각해져 아 괜찮아 알아서 두면 낫는다니까 병원비만 아깝게 무슨 소리야 빨리 병원부터 가보라니까 그러네 아플 땐 병원 가야지 걱정된다 걱정돼 그래서 감사합니다.